제가 하다가 흥분이 되서 혹시 사정받는 게 어떻게 되죠? 이런 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받다가 사정하면 어떡하죠?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, 차라리. 사정하시는 그 사정까지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. 오, 라임 좋았어. 되게 어린 분이 오셨어요. 잔뜩 긴장이 된 상태에서 신고 나오셨을 때부터 잔뜩 긴장과 고정의 상태로 시작하셨어요. 아, 저부터?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긴장이 됐다가 조금 부행을 가버려서 잠깐 컴다운 냈다가 또 긴장이 딱 이 상태로 보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학문을 할 때 고양이 자세를 하거든요. 고양이도 딱 했는데 갑자기 4개 사이로 하얀 문제를 팍 찍는 느낌이 딱 들어요. 뭔가 이렇게 탁 그 느낌 아세요? 누가 어떻게 물어?